올해 유례없이 발생한 대규모 적조로 인한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의에 빠진 어업인의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경상남도가 민생구제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경상남도가 중간 복구계획을 수립해 27일 193개 어가에 대한 복구 소요액인 90억 4,400만 원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도의 복구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빠르게 확정되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돼 실의에 빠져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조 예찰 강화와 피해 예방 등을 담은 적조 발생 전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적조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으며 적조 발생 시 가두리 양식장 이동, 어장 구조 개선 등의 대책도 마련해 적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